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동성애를 둘러싸고 대학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교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학 정체성 수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펼쳐오고 있는 숭실대학교. 학교 내에서 동성애 옹호성을 띈 인권영화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불씨가 돼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숭실대 측은 최근 학교 내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에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개시를 불화하면서 다시 한 번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숭실대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헌법을 넘어선 행위라며 동성애 옹호를 불화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 또한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17년 학교 측 불화에도 동성애 관련 강연을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것이 그 이유. 인권위 측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들은 학생지도에 개입하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학교에도 깊이 번져버린 동성애 문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대학교들에도 동성애 옹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아마레츠, 감리규 신학대학교의 무지개감신, 총신대학교의 깡총깡총 등이 그 대표적 예의입니다. 이와 같은 동아리들은 동성애 옹호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열린 장신대 아마레츠 동아리 주간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박동현 장신대 은퇴 교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났다 그러듯이 개별 개별 상황을 두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현재의 최선의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이런 의논도 해보고 해야 돼요. 그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일반국으로 탈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르기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해당 발언은 동성애에 관한 강경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가장 바로 서야 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에까지 깊숙이 번져버린 동성애와의 전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배낸준입니다.